아시아 태평양 국가대왕전 신원의 아시아 퀄스피컵 대회가 12월 21일부터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구축입니다. 저희 멋진 플레이어와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 여자 프로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 대회는 대회뿐만 아니라 멋진 콘서트와 함께하는 공식 가사 드너 인도네시아 금부 꿈나문들을 위한 금부 트래닛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APG기 유튜브 채널을 기록하시면 다양한 모습과 생생한 경기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 기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대한민국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경기가 있어서 너무 뜻깊은 것 같고 또 저의 경기에 있어서도 되게 의미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조금 상덕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겠으면 좋겠고 또 좋은 모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국가대항전이 사실 저는 이렇게 국가대항전을 하는 게 거의 처음이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아직은 실감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최근 마트를 잡을 경기장에 있다는 게 정말 뜻깊을 것 같고 또 자부심도 생길 것 같고 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목표는 그래도 좋은 성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가장 참 무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선수들이 이 경기에 올 때는 우승을 목표로 누구나 올 것 같아요. 저 또한 우승을 목표로 할 것 같고요. 그 모습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강나라 선수들이 함께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플레이가 조금 더 좋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온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골프 리더스 포럼 HL 애플 스포테인먼트 APGP LH 시리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시아골프 리더스 포럼 HL 애플 스포테인먼트 APGP LH 시리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